안녕하세요. 이제 온라이트 1년 동안 해왔는데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1년 동안 너무 재밌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막 다 같이 찍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찍는 게 제일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과 같이 했던 편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유토 형, 유형 그리고 투머가 투비다 선배님께 했던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덜 했구나. 아, 맞네. 아, 맞다. 맞아. 박팀이 많이네. 지금 많아야 돼. 잘하셨습니다. 아, 좋아. 잘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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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시상, 엠데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뭐야? 최고의 엠데이. 오, 무서워. 노래 최고의 엠데이. 오. 리시보다. 리시보다. 최고의 엠데이 다. 근데 엠데이가 좋아야 돼. 와, 너무 좋아. 리시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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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감사합니다. 와, 고용도 준비해주실 줄 몰랐어요. 야, 우리가 준비했다니까. 축하드립니다. 이번엔 안 나와요, 진짜? 네, 없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저희들 거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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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. 이제 또 하나 해야지. 오늘 둘이 본 크로스 2에. 감사합니다. 리 라이브. 성공했나요? 아! 먼저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볼 거 같네. 아, 눈물 앞에 안 보여지. 아, 감사합니다. 바이 바이! 잘 보셔야 되셨습니다. 잘 보셔야 되셨습니다. 잘 보셔야 되셨습니다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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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니폰이야? 오, 직접 막. 오, 올 나인 니폰. 다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나오죠. 인정. 야, 상상치도 못 하고 있어요. 모르나 씨, 니폰 크로스. 누구야, 엑스맨이야? 사진 찍을 때. 몰라. 일반 모드에서. 하나, 둘, 셋. 이게 너무 좋은데. 네. 네. 다리에 안 나오죠? 네, 다리에. 잘 안 나오고. 나이픈의 온라이트 니폰 크로스 이제 진짜 끝났는데요. 저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도 있었지만 정말 재밌었던 방송이었고 멤버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. 멤버들한테 먼저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. 중간에 콜라보 해주신 선배님분들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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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